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2022학년도 강민웅 물리학 커리큘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커리큘럼 동영상이긴 하지만 물리학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2022학년도 변화되는 게 탐구 부분에서 선택 부분 좀 변화가 좀 있죠. 입시적으로 본다면. 다른 건 거의 변화가 없는데 2021학년도에 비하면 2022학년도는 사과탐을 교차해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탐 9개랑 과탐이 8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상위권 20계열 그리고 의약학 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 2개를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위권 대학을 또는 의약학 계열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탐 2개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대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이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대를 목표로 하는 제수생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현역도 목표로 하겠지만 약대를 위해서 제수를 마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입적인 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물리라는 과목, 물리학이죠. 이제는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작년에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을 보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건 이미 좀 예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쉽다고 해서 그냥 대충 풀어도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복잡한 계산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 계산이 복잡해서 물리가 어렵다. 이런 말들은 진짜 오래전 얘기입니다. 계산 같은 거 어려운 거 없고 20개 문제 중에 일반적으로 한 15개 문제가 기본 문항이고 5개 문항이 준킬러, 킬러 문항 아닙니까? 그렇죠. 15개 문항 같은 경우는 정말 개념 공부 잘하고 유형 분석 잘해서 꾸준히 반복만 해줘도 15개를 다 맞출 수가 있어. 특히 그런 것들은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될 때 15문제는 거의 15분 이내에 풀어버려야 돼. 1등급 수준으로 가면 15개가 아니라 17개까지도 15분 안에 풀 수가 있는 게 현재 물리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교과서 분량도 대폭 축소가 되어서 학습도 상당히 편해졌죠. 1단원에 킬러 파트들이 좀 있고 그리고 2, 3단원은 지식 파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밸런스도 좀 잘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 문제가 쉽다고 해서 다 만점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개념 공부했어. 기출 문제 분석했어. 논리적 사고력 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30분 동안 20문제 풀려고 하면 못 푸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7문제 풀고 나머지 다 찍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건 바로 킬러 문제들이 당연히 기출 문제들이 변형이 돼요. 준킬러, 킬러 문제들이 변형이 되고 준킬러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만 반복하고 EBS만 풀어도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는데 이 킬러가 문제 아닙니까? 킬러는 새로운 자료를 주죠. 새로운 자료를 주고 거기에 논리를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잘 안 되고 또한 훈련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바로 문제가 잘 안 풀린단 말이죠. 바로 풀이법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사실 이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너희들이 물리에서 다른 과탐도 마찬가지인데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무언가, 이건 이런 유형이니까 이건 이런 유형일 땐 이렇게 풀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런 사유 과정이 사실 없죠. 없어야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딱 보고 어, 이건 그냥 푸는 거죠. 이런 것들. 실전적인 풀이라고 하는데 직관적인 풀이라고도 하고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6평 전까지는 개념이랑 기출 문제 여기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유형을 분석하는 스킬까지 좀 습득을 한 다음에 그리고 6평 이후에는 그런 유형 정리를 반복해야 되겠어서 기본 문제들 특히 반복을 하면서 당연히 사고력을 높이고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킬러 문제를 어떤 사유 과정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실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강사 한 명의 스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강사 한 명의 스킬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 수험생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사의 강의 내용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이뤄야 돼요. 그런 시너지를 이뤄야만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도 바로바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시키기 위해 제가 1년간 준비한 커리큘럼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능 물리학 1, 물리학 2 그리고 고2 물리학까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 물리학 1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네 단계죠. 크게는 기초 개념 완성 그리고 실력 완성 문제풀이 파이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기초하고 개념 완성에는 제가 내 이름 물리형과 물할체 개념 완성 그리고 오메가 압축 개념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 이름 물리와는 입문 입문 단계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리를 처음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예 처음인 사람은 없을 텐데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처음인 거나 마찬가지이거나 또는 오랫동안 안 했어 오랫동안 해서 물리를 바로 그냥 개념 완성 들어갔을 때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의 수준은 거의 뭐 중3 고1 수준이다. 물리적인 수준이. 그럴 경우에 짧은 강좌입니다. 한 15강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초가 없다고 한 기초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천히 미리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심화 같은 거 빼고 알겠죠? 그래서 기초 과정들을 미리 한 번 쭉 보는 거예요. 문제들도 뒤에 확인 문제들이 들어 있어. 그래서 소단원이 한 11개 정도인데 강의는 15강 정도. 문제풀이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풀이하는 것까지 다 보고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개념 완성으로 넘어올 수 있게 그런 걸 준비한 것이 바로 내일은 물리왕이에요. 책도 있어요. 책 풀컬러로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상당히 편할 거예요. 물알책 개념 완성.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능의 모든 개념 수능의 모든 개념이 여기서 진행이 되죠. 모든 개념이 진행이 되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될 거 그리고 기본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심화 내용 심화 스킬들 고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스킬들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진행되는 강좌가 바로 개념 완성 강좌인데 개념 완성 강좌에는 일단 본교제가 있고 그리고 서브노트 필기노트 필기노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이 시그마 기출 완성 기출 문제집이 같이 포함되어서 수업에서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자 수준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게 개념 완성 안에도 문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워크북 꼴로 시그마 기출 완성 같이 병행이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모든 기출 문제가 시그마 기출 완성에 모두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강좌가 구성되어 있어. 두 개가 같이 한 강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의 수가 되게 많게 표시가 될 거예요. 한 120강 이렇게 나올 텐데 개념 파트는 한 40몇 강밖에 안 되고요. 기출 문제 풀이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강좌 수가 많은 거예요. 개념만 따지면 한 40강 좀 넘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할 때 문제 풀이는 무언가 싸우는 기술을 공부하는 거라면 개념 완성은 그 싸울 때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걸 베이스로 그 무기를 가지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개념 완성 단계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모두 다룬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명 압축 개념은 이거는 개념 강의를 한 번 듣고 한 번 더 빠르게 좀 수준이 있게 중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중상위권 학생들이고 개념을 1회독 하신 분들 1회독 하신 분들이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반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반기 때 너희들이 개념을 공부했을 때 하반기 딱 들어가니까 막 까먹는 거야. 그렇죠? 개념들을 까먹는 거. 그런 것들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재수생들은 알 거 아니야. 6평 이후에 9평쯤 가게 되면 이 개념이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맨날 킬러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킬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식주인 거에서 구멍이 난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개념을 1회독 한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빠르게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또 하나 반수생들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수능을 봤어. 물리도 어느 정도 봤어. 그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개념 완성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압축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 20강 정도로 개념을 쭉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교재는 개념 완성 무라엘체 개념 완성 교재랑 동일한 교재를 써요. 알겠죠? 쓰는데 내용은 조금 더 수준이 높다. 쉬운 것들도 다르긴 하지만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20강으로 개념을 딱 끝내는 그런 강좌가 바로 오메가 압축 개념이고 반수생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와 시그마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 개념을 수강할 때 이 개념 완성과 기출 완성이 같이 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념 1회독하고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반수는 조합으로 따진다면 또는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오메가 오메가 압축 개념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는 합이란 뜻이죠. 총합 기출 문제 다 넣어놨어. 그래서 시그마 두 개의 조합으로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게 반수 또는 늦게 시작한 친구들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초 강좌 모든 개념 강좌 그리고 스피드 압축 개념으로 수준은 약간 높다. 알겠죠? 킬러 스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부터 이게 압축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력 완성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시그마 기출 완성 작년까지 제가 기출 30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물리학 1에 대해서는 고2 모의고사까지 포함이 됐어요. 모든 문제들을 총 망라해서 현재 예정으로는 1040개의 기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2, 고3, 교육청, 평가원 모두 망라가 되어 있어요. 천재 정도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스텝 1, 2, 3로 되어 있어. 스텝 1이 고2 모의고사 그래서 아주 기본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스텝 1부터 시작을 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스텝 2는 고3,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제들 중에 기본 문제가 스텝 2에 그리고 스텝 3가 준킬러, 킬러 위주로 스텝 3가 구성이 됩니다.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로 스텝 3가 진행이 되어서 스텝 1, 2, 3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풉니다. 1040개 조금 넘을 텐데 1040개의 문제를 모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거고 그리고 스마트 코드가 소단원마다 이렇게 박힐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코드를 그냥 입력만 해주면 그 소단원에 있는 모든 해설 강의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또는 여러분들의 강의하는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0개의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스마트 코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 모의고사라던가 기출 문제 이쪽에서 스마트 코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문항수가 많은 것들 그래서 빠르게 해설을 찾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스마트 코드 누르면 바로 번호가 쭉쭉 뜨기 때문에 그 번호를 탕탕탕 클릭하면 바로바로 해설 강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그마 기출 완성의 특징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물리책 중에 가장 많은 기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해설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난도 특강 특난도 특강은 킬러 특강이에요. 킬러 킬러 문제들 이 뉴턴역학하고 특수상대성과 그리고 연력학이 요즘에 그래프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난도 특강은 역학 파트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역학 특히 용수철 파트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그 용수철이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들 작년에 그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도 이미 아주 많은 용수철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던 강자가 특강도 특강이었죠. 그래서 그 역학하고 연력학 그리고 특상 이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파트에 있는 것들을 유형을 분류를 했어.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물론 나중에는 유형을 보고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걸 생각해서 풀면 안 되는데 이게 특강도 특강이 한 4월 정도면 오픈이 된단 말이죠. 상반기란 말이에요. 상반기에 기출 문제가 한 30% 제작 문제가 70% 정도로 되어 있는 게 특강도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도구들을 정리하는 강자가 바로 이 특강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 그 유형 분석 스킬이 있어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실전적인 풀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강자가 바로 특란도 특강입니다. 알겠죠? 3월 말 4월 초 이 정도에 오픈이 될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 얘들은 지금 전부 다 1, 2, 3월 달에 다 오픈이 되는 강자들입니다. 알겠죠? 오픈 완강이 거의 3월 정도 전에 모두 완료가 되고요. 3, 4월 정도에 진행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30% 기출 킬러 기출이에요. 기출 그리고 70% 제작문제로 연구소 제작한 제작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특란도 특강이고요. 실전 300은 이제 100% 제작문제로 넘어가는데 예상문제집이야. 100% 제작이고요. 전범입니다. 킬러 특강이 아니에요. 전범이고 모두 예상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상문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분이 특강특강까지 공부를 했다면 하반기로 오게 되면 이제 모든 전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300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0개의 문제들이 또 약간 구분이 되어 있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심층 분석 문제랑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의에서는 모두 다 풉니다. 그런데 이제 수준을 조금 나눠놓은 거야. 심층 분석과 셀프 분석 그래서 수준이 아무래도 심층이 약간 높고 셀프 분석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모든 문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품질 높은 고퀄리티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게 실전 300입니다. 7월 8월 이때 진행이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모의고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3월 학평전은 여러분들이 기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야. 변형 아니고 기출 문제들 중에 3월 달은 기출 문제를 잘 풀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20문제씩 이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건 책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교재로 만날 수 있는 건 특난도 모의고사입니다.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난도 모의고사는 수준은 일단 중상급에서 상급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한 40대 초반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되어서 수능에서 문제가 약간 난이도 높아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게 물론 쉬울 때는 하드 트레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전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한 문제 한 문제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시즌 1, 2, 3 가 있는데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시즌 1에서 6회분을 만나게 될 거고요. 시즌 2에서 10회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10회를 만나게 되고 시즌 3가 시즌 3가 파이널인데 시즌 3 시즌 3에서도 10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특난도 모의고사는 1년 동안 26회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즌 1이 6평 전에 오픈이 되고요. 시즌 2는 9평 전에 일반적으로 한 달 반 전 그 정도쯤에 모의고사들이 오픈이 될 거예요.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은 한 두 달 전 두 달 전쯤 9평 직후 9월 말 정도 9월 말 정도에 파이널이 오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모의고사 연습을 할 수 있게 실전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 킬러 문제들도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됩니다. 수능 물리학 1의 전체 커리큘럼입니다. 알겠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물투 물투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물투 같은 경우는 개념 완성 아 그리고 기초도 마찬가지 내일은 물리왕이 기초 강좌인데 2를 들어갈 때 1을 다 공부하고 가야 되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물리왕이 책에 원투 피직스 원투라고 되어 있어 원을 듣든 투를 듣든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내일은 물리왕을 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물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원 개념을 다 공부해야 되냐 너무 많다. 사실 다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내일은 물리왕을 듣고 바로 물투 물할체 개념 완성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본책과 그리고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실력완성 기출 300 기출 300은 일단 작년에 강의가 다 촬영이 되어 있어. 그동안 필요한 것들 300개하고 여기 워크북에 300개 해서 600개의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참고로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는데 워크북이 300문항 이상이 들어있어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600개의 기출이 대부분 기출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촬영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2021학년도에 1년 동안 진행된 것들에 필수 기출이 여러분들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2021학년도에 실시됐던 문제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하고 강의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 기출 2021학년도께 포함이 돼서 뒷부분에 같이 제공이 된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600개 이상의 거의 한 700개의 기출 문제를 물투에서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물투는 기출이 되게 중요해요. 물원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기출 베이스로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출이 매우 중요하고 EBS도 물원보다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물투하는 학생들은 개념 공부하고 기출 꼼꼼히 다 보고 그리고 EBS 공부하고 그리고 파이널로 넘어오시면 돼요. 파이널은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여러분들과 모의고사로 만나게 됩니다. 2021학년도에도 제가 공개한 모의고사들 상당히 수준이 높고 학생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엔 더 업그레이드해서 특란도 파이널 모의고사로 물투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투 과목은 말이야 특히 물투 같은 경우는 내신과 수능에 구분이 없어. 내신 공부하는 사람도 이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물투 문제를 따로 막 만든다기보다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기출 문제들을 변형하거나 기출 문제들에서 그냥 학교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컬이 그대로 따라오셔도 내신 공부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고2 예비고2 학생들 자 보세요.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 선생님의 특성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어떤 시중에 나와있는 내신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에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EBS만 몰빵해서 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EBS만 내시진 않아 대부분 기출과 같이 병행을 하죠. 그래서 고2 고3 기출 문제들을 학교에 따라서는 다 쓰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고2 모의고사만 어떤 학교는 고3 모의고사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자 지금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뉴물리학원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뉴물리학원이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작한 연구소에서 제작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들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들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밸런스 있게 맞춰놨어. 이 문제들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신형 문제가 있고요. 내신형 문제가 있고 플러스 고2 모의고사 필수적인 게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3 모의고사도 내신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EBS 출제가 된 것도 일부 선별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서수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서수령까지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일단 뉴물리학원이거든. 근데 이게 강좌가 두 개가 있을 거야. 강좌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뉴물리학원에 개념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문제만 있어. 거기는 문제가 모든 문제를 이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어요.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설을 하는 게 이 문제풀이 강좌고 개념완성은 말 그대로 개념을 쫙 8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설명합니다. 8종 교과서에 있는 물리학원 문제를 개념들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 중에 선별풀이를 해놓은 게 개념완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개념 공부하면서 내가 문제풀이는 많이 필요 없다. 연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제들만 풀어주면 된다. 라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보면 되고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문제풀이 강좌를 추가로 수강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구성된 게 뉴물리학원이에요. 근데 맨 아래쪽에 실력완성으로 시그마 기출완성 이거는 지금 고3 커리에도 들어있는 건데 이게 고2 모의고사 총망라 고3 모의고사를 총망라에서 망라에서 10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10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학생이 있죠. 얘들은 모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 고2 모의고사 다 들어있지 않고 고3 모의고사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필수문항들만 쫙 이 문제집에 들어있다면 어떤 학교들은 우리는 진짜 모든 모의고사 선생님이 다 낸다. 그럴 경우에는 시그마 기출완성을 고2, 고3 카테고리 같이 넣어놨거든요. 고2 학생들도 이걸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보다 더 많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꼭 활용을 해서 그 시너지를 얻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개념을 여기서 듣고 저는 기출 문제를 풀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개념을 여기서 듣고 기출 문제를 풀래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전 다 하고 방학 동안에 다 하고 시험이 임박하면 모의고사들도 쭉 풀어나가겠다. 그럴 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영리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든 문제들 막라에서 첫 문제 이상으로 구성한 게 바로 이 책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자물리학이 완자라는 책은 알죠? 시중에 나와있는 그 책 말하는 거야. 완전 자율학습 줄여갔다고 한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이 메가스터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2월 정도에 오픈이 될 거예요. 2월 정도에 오픈이 되어서 당연히 개념 완벽하게 꼼꼼하게 여기에 있는 뉴물리학원 제 교재로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개념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개념을 8종 교과서에 맞춰서 모두 설명합니다. 수능은 공통교과 부분만 설명해도 되는데 내신은 모든 걸 다 설명해줘야 되죠. 학교 선생님이 그냥 교과서에 있으면 다 내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완자에 있는 모든 문제풀이를 해설할게요. 모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거기에 보면 개념 확인 문제도 있고 무슨 비법 특강도 있고 뒤쪽에 또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어떤 학생은 이 문제를 모르고 어떤 학생은 저 문제를 모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괄호 넣기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설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할 때 학교 시험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찾아서 바로바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고2 학생들도 제 커리상으로 공부를 했을 때 학교 내신에서 반드시 1등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알겠죠?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2022학년도 강민웅 물리학 커리큘럼이었고 앞으로 많은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